자기 필드로 추면 그게 춤이지! 유학 가려구요. 골프 유학이야. 굿샷! 뒤질래? 야! 진짜 인대 딴다. 뼈를 때리고 지랄이야. 나 담배 끊었어. 오빠도 끊을 거야. 할만해. 아! 고량제 하나 주세요. 괜찮아요. 술 처먹는 하마야 니가? 간이 좋은 걸 어떡해. 오! 했어! 야! 니가 딱 나타나서 팍 꽂혔다는 말이잖아요. 지금! 뭐야? 뭐야? 족발 얘기? 뭐? 오케이 오케이. 안 내면 지금 걸 가위바위보! 아 씨...